흐띠딤 족쇠 냉정한 컴패 드레이버 타격보다 1댐 센게 말이야 7댐 저거 미친거 아냐 버퍼 긁어내기 되돌리기 증기장벽 되돌리기 흐음 흐음 박대리 충전 디펙트가 다른 캐릭터보다 뛰어난 점은 다 죽이고나서 졸라 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강한 캐릭터 죽은 자에게 강한 캐릭터 빙하 휩쓸기 방열판 휩휩 불 위치가 좀 그러네 불 위치가 좀 그러네 버퍼 강화 못하고 오로우 우오오오오 아이씨 오어줘 에라이 빙하용 해장체 와이어맥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거 뭐야 살려줘요 버퍼에다가 포션이라도 넣을 걸 그랬네요 버퍼에다가 포션이라도 넣을 걸 그랬네요 조각 포션 아기다 똥됐다 수리광 소지 소지 아 저거 까지 썼어야 했나 잠깐만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아냐? 왜 안 썼지? 써도 안 되나? 42딜 저주인용 융합 융합 지금 넣었다간 뒤질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넣을 게 없네 와 저주 디펙트 과염 찌기 보스 소자 죽는다 죽는다 안 죽는다 흘라가 불리니 죽는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퍼리퍼리 퍼리퍼리 내 소진을 찍기 베하루 퍼리퍼리 헤이 키블리퍼리 메아리 흘라 장식 메아리 글대 하나도 이뿔 다 와 서지 편향 아 편향만 쓰자 그깟 서지가 무슨 소리야 기계학습 100분열 파괴 광선 쓰지 광선 와 디펙트 너무 강하다 그줘 너무 세줘 너프 해야 돼 디펙트 하죠 그냥 너프해서 타격 3댐 만들어야 돼 해방할 거 광선입술기 6댐인데 타격 6댐 너무 센 거 아니야 타격 너프 해야겠네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세상에 이걸 스네코가? 압축좀 하자그러면 가면도 있겠다...상전가서 좀 지우겠습니다 전등하신 스네코시오 아니 수리검 서순 으으음 누에 우펄 아 어땠으냐 나중에 띠용 어? 강 나온다 아 서수는 아니지 아무튼 아님 클강 나올거같은데 연단다 찢기 뿔 찢기 또 나와서 그만 나와 하위 못써야돼 걷어내기는 없는게 낫겠지 위장크림을 살까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여기서 위장크림 음 사도 거지 정도는 돈되나 그것도 안되겠다 응 수비 도장이야 아 그 겸 그거 얘기하나넣고 쏴 잠시 수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어어어 써지 뒤돌이 흔히 썼네 써지 밍하 요렇게 쓸걸 영코스트 뭐있냐 아무것도 없지 한개도 한개도 안떴어 배달원 엘리트에 달린다 코스트 비즈 뭐야 왜이렇게 나와 나한테 외로운데 뭐야 이게 나한테 외로운데 2분의 1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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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압 에이압 흠 제발용 켈리퍼슨 켈리잘나간 켈리잘나간 게노사미드 게노사미드 켈리잘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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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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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서 스네코가 정품인증을 하네 켈리잘 아 0코스트 보이냐 타격하나 에라이 야 이거 좀 100년 퍼즐 역장 카드를 제거합니다 둘다 강화를 할까 아니면 제거를 할까 제거가 났겠지 스네코네 넥보로미 이거 너무 위험한데 연막탄 있으니까 해볼까 근데 이것도 할 거 없잖아 교본? 닐리? 교본이랑 닐리 정도 뭐 교본은 애초에 페널티가 없으니까 닐리 디스크 뭐 사지? 뽀뽀? 유물이 왜케 보잘것없냥 땀상좀 볼래 뭔가 사재그레용 잘 있어라 때리고 튀어야지 제일 튀어는 미슬로고 그러나 그가 다음 상점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악 아니야 다음 상점에 가면 더 좋은 유물을 살거야 그러나 그 디펙트가 다음 상점에 가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아니 코스트 도라인가 아이 미친겜 아침이 날아다 너는 없었다고 한다 말아야 엌스 아니 겨울에 이쁘네 이쁘네 에어artment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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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끈 아 이건더무 부전이에요 아 이걸 죽네 하하 진짜 납득할 수 없어 그가 보는 다음 상점은 다음 게임을 위미하는 것이었다 이럴 순 없어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게노답겐 버퍼특 일된 날은 포스트가 미친 것 같아 미친 거 같은 게 아니라 미쳤어 미친 미친 및 미친 이제 저거 돌리면 되겠지 캘리퍼스 돌리면 되겠지 미래가 바뀌었다 미래가 바뀌었다 수집가 허접생 전기 역학 이거 없어지면 또 이 꿀남 전기역학 넣어야지 강화 불가 룬변군 뭐 강화할 거 없긴 해 아니 많은데 그게 1코스트보다 유의미할까 반 구하자 어차피 룬 어차피 스네코라서 거기다 캘리퍼스여서 불보고 강화 좀 하자 불 하나, 불 둘, 불 셋 얘도 불 세계네 불 세계랑 엘리트가 있어 근데 상점 가려면 이쪽 길이 맞아 버퍼 1한다 재활용 두 번째 두 개 넣으면 밸류 너무 떨어질 것 같은데 또 나오는 거 봐 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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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광선 지울 것까진 아니었나 반복 넣고 반복 반복 조각본 다 강화하면은 방어력 좀 챙길 수 있을 거 같은데 방열판도 떴네 깨쉬 안하살카 근데 데미지가 모자랄까 찌끼도 두 장이나 있는데 하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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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모는 굳이 강화할 필요 없잖아 탓 어 소평 하위모 하위모 으음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이저이저 2코스트부터 소내증 1코 0코는 이득 반딩이네 융합 넣고 컴파일 돌리는 것도 괜찮긴 했겠다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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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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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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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키울꺼야. 안키운다구. 보션을 썼어야 했나? 빙하. 빙하 3장의 캘리퍼스 있으면은 나쁘지 않네. 이거 신성 찾아볼까? 폭력 비단 순수 만병통치약. 아이씨. 체력 아끼자. 되는게 없구만. 산막 이벤트가 진짜. 격차 심한 것 같아. 뭐 이딴 이벤트 싶은게 있고. 이런 카드 이벤트가. 할만한 것들. 하위모 도장 0코스트로 뽑으면 내가 이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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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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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까마귀는 2페이지에 있잖아 아 막혔다 막혔어요 뭐 어때 어차피 2페이지라서 안되는데 아닌가 잘 지우면 되나 되나 안되나 되나 안되나 야 가만있어 잉크병 잉크병 때문에 안된다 잉크 병속 이걸 조치네 잡긴 잡은거 가네요 잡은거 가만있어 대충 빙하나 돌리면 알아서 이긴 아이고 빙하 왜 안썼어 하위모나 빨리 좀 0포로 아 너무 쓸데없는 욕심부인거같아 그냥 찍기로 때려패스하였는데 순판이 하고 싶어서구나 고스트가 왜 이래 달팽이 달팽이 핑하 랩 이제 나버비 태양신을 죽어낼거에요 툭툭툭툭 툭툭툭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닌가 파워나 상할 걸 그랬나. 근데 뭐 창공진흥 한 개만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조광보음 반복이면 파워가 모자란 건 아니야. 그래 그러면 된 거야. 뭐 지우지? 역할은 써야 될 것 같은데. 오, 수필. 와 용의장치 빠졌어 용의장치 아숨이 아파 아이 꼽다 드럽게 세렌 일해라 용의장치 왓씨 들이봐 몇개 온 놈들 타격용 인형 도약 터보 터보가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조금이라도 세질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 쪽으로 가야지 장공지는 너무 아깝다 세벨탄탈 세벨탄탈 하위모 쓰자 야 근데 이거 하위모 써도 이게 못 막는거 아님 죽은거 아닌가 안죽 안죽으네 이제 죽은거 같네요 상공지능 빨리 썼으면은 살았을까 아 콕수 왜 이러는데 나한테 왜 쟤 60티라니까 코스트가 곱다 창공지능 어떻게든 쓰면 안될까 버퍼 필요없잖아 쟀다네 이거 써지라도 썼으면 얼마좋아 으아아아 이런 내방 공허쎄기 이걸 하나 더 줌 감사합니다 유성이다 이 서지의 편향 쓸까? 빙하를 먼저 쓰고 서지 편향을 쓸까? 이정도면 깨지 않을까? 이 방을 하위모 0코스트다 근데 하위모 환장이구나 하위모 열심히 일한다 하위모 열심히 일한다 너 말 썼나? 아.. 다음 턴에 6장 들어온가? 가압이 배터리 충전이었구나 지식이 늘었다 다음 턴이 6장 들어오니까 여기서 넘겨야겠네 잉크병이 또 들어와야겠네 잉크병이 또 들어와야 메아리로 두장쓰고 하위모 쓰면은 딱 맞는다 단 턴 플러스 한장이니까 6장 받잖아요 명중 쓸걸 그랬나? 아 뻑 1장이라며 1장이라며 왜 덱 썩지? 내가 뭘 잘못 봤지? 스네코 스네코를 잊고 있었네 왜 제일 중요한 걸 잊고 있었지? 되돌려 되돌려성 정말 제일 중요한 걸 잊고 있었어 어 어째서지 심각한 청년 침해 처음 할 때 드로우 함부로 보다가 창공지능을 따져서 주지 않네요 심장 계속 오를걸요? 나중에 50씩 오를텐데 스테로우 힘 999가 그치겠지 뭐 왓츠어 기어습니다 아멘